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오늘 닥터즈 선크림과 함께 하실 텐데요 아 제가 오늘 해가 좀 쨍쨍했으면은 이 닥터즈에 대해서 앨범을 토할 텐데 하필 또 오늘 흐려가지고 아 이거 선크림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더 효과적으로 좀 전달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집안에 있는 형광등이나 이런 데서도 이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또 피부가 꽤 하얀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영주씨 영주씨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요 정말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저는 선크림을 항상 바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크림을 바르면서 느낀 점이 이게 참 제 피부에 맞는 게 있고 선크림도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닥터즈 선크림은요 일단은 첫 번째 정말 순합니다 정말 순해서 정말 뭐랄까요 좀 예민하신 분들도 용기 내서 바르실 법한 발라도 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순하고요 두 번째 이 피부를요 정말로 잘 생각해서 안티폴루션,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까지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브라이트닝 톤업 케어 선크림을 발랐는데 이게 약간 백탁형 상황이라는 건 또 좀 달라요 정말 이 피부 자체에서 광채를 끌어내주기 때문에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할 거 없이 우리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분이죠 이 수분 공급까지도 닥터즈가 해드립니다 선크림이요 그냥 선크림이 아니고요 닥터즈 선크림입니다 일명 그 태양의 후예에서 낳았던 그 김지원 씨가 모델라로 하고 있는 그 닥터즈 선크림 정품이고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일단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선크림, 연흘 선크림과 동일하게 지금 짜서 쓰시면 됩니다 짜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손등에다가 제가 펴발라볼게요 우선은 저는 보통 이렇게 좋은 상품 나오면 얼굴에다 가장 먼저 바르는데 제가 손등에다 먼저 발라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원래 하이라이트는 조금 나중에 나오는 법이죠 손등에다가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이시죠 제가 손등에다가 짜서 발랐습니다 일단은요 한 번 두 번 저었을 때 지금 이 제형 자체가 피부톤과 균일한 느낌으로 지금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발랐을 때의 느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닥터즈 선크림의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자 저는요 두 번 세 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먼저 이 피부에 발라서 보여드리는 거는 백문이 불혈의견 우리 옛말이 그런 말 있죠 제가 옛말을 정말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저는 닥터즈 선크림이 두 말 할 거 없이 정말 좋다라고 솔직히 아무 말도 해드리지 않고 딱 좋다라고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 그 뷰티 프로그램 중에 항상 순이 매기는 그거 알죠 블라인드 테스트 거기서 1위를 한 제품입니다 무려 1위를 한 제품이라면은 뭐 사실 두 말 할 거 없이 믿고 가는 게 태반인데 왜 좋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피부과에서 그 맑은 그 피부과 아시죠 그 피부과에서 직접 만든 거거든요 피부과에서 전문의 정말 이 피부를 너무나도 피부만을 생각했던 그 전문의들이 피부를 위해서 우리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닥터즈 선크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저렴한 가격에 선크림만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 피부에 맨날 맨날 엄청 많이 바르거든요 제가 되게 두껍게 선크림을 되게 많이 바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렴한 가격에 비용에 선크림만 썼었는데 지금 제가 닥터즈 선크림을 딱 바르는 순간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선크림을 쓰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비싼 선크림 더 좋은 거를 찾는구나 했어요 오늘요 그 정상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드립니다 딱 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얼마일지 자 그럼 이제 가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무궁화가요 최저가입니다 닥터즈 선크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고급 선크림이잖아 그거 3만원대 아니야? 오늘 만원대 가져가시고요 15,000원 정말 딱 50% 드립니다 닥터즈 선크림이고요 정말 이제 최저가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얼굴에 바르는 걸 미뤄왔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바르고 나서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